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 그랬군요. 왜 얼굴이 더워 보여요? 한숨을 쉬는 거 보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편하게.. 안해도 돼요.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오늘 편하게.. 말하기 싫만.. 말 안해도 돼요. 왜..왜..왜..왜..왜.. 왜 울려고 해요? 오지마요. 얼마나..왜..왜..왜..왜..왜 얼마나 안 돼요. 무슨 일.. Community? 무선...히섰던 거예요? 오지마요. 괜찮으니까.. 속상한 일 있었나봐요. 괜찮아요. 당신 마음 다 알아요. 울지마요.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당시의 능력을 못봐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마요. 나도 그래요. 나도. 사람들이 아직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오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거에요. 잘 몰라서. 괜찮아요. 괜찮아. 울지마.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좀 안정돼요. 다행이다. 울려고 해서 마음이 좀 안좋았어요. 울면 운급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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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요. 좀 웃어봐요. 조금이나마 볼 수 있으면 웃어봐요. 조금이나마 볼 수 있으면 웃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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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나마 볼 수 있으면 웃어봐요. 당신 예쁜 얼굴 보고싶어서요. 당신 예쁜 얼굴 보고싶어서요. 보고싶어서요. 아.. 많이 힘들었구나.. 뭐가 힘들었길래.. 아까 그렇게.. 뭐라고 했던거에요? 말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돼요.. 아.. 괜찮아요.. 말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얘기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돼요.. 아.. 진짜 마음이 이어져서 어떡해.. 아.. 나랑 비슷한 거 같아.. 나도.. 아직까지 마음이 이어져.. 상처 쉽게 받고.. 아무한테나.. 안내어주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알아봐주는게.. 알아봐주는게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럼요.. 좋게 힘드네요.. 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있고.. 그리고.. 몸이 들어져있지만.. 인터넷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소개서는..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아요.. 저는.. 아니.. 괜찮아요.. 형자가 아니니까.. 그 서로 혼자 아니에요.. 나도 있고.. 당신은.. 당신은 지켜보면 나도 계시고.. 저의 낸선아빠도 계시고.. 너무 좋아요.. 그럼요.. 가족은 아니더라도.. 남이더라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지금처럼 지내면.. 주문해도 생기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도 내 옆에 있고.. 당신도 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내요.. 맞아.. 조금이나마.. 나의 위로가.. 당신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항상 옆에서.. 늘.. 마음만은 응원하고 있을거니깐요.. 그냥.. 그누고.. 놀아도.. 괜찮아요.. 분명.. 너무 추억날에 못가니까요.. 추억날에 못가니까요.. 추억날에 못가니까요.. 추억날에 못가니까요.. 분명.. 분명.. 좋은 날이 올거에요.. 분명.. 좋은 날이 올거에요.. 분명.. 참고 기다리면.. 언제나.. 좋은 날이 올거에요.. 정말 행복해질거에요.. 그.. 옛날.. 서울인가.. 그.. 고마고고랑이가 있었는데.. 인간이 되고싶다 해가지고.. 그쵸.. 산신양님을 찾아갔다가.. 찾아갔다가.. 당국인가요.. 찾아갔다가.. 이제.. 쑥하고 마늘을.. 뭐.. 백일동안인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호랑이는.. 결국..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곰은..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숙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이제.. 그.. 버텼잖아요.. 결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것처럼.. 분명.. 지금 힘든건.. 나중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거죠.. 분명.. 또.. 그런.. 곰처럼.. 꾹 참고 이겨내면.. 언젠간.. 좋은사람이 되고.. 분명 좋은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확실히.. 하지마.. 확실히 하지마.. 되게.. 확실히.. 예.. 확실히.. 남았을거같아요..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명하고 있는건.. 나중에는..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이런저들 생각도 많고.. 고백도 많은거 같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당신도 그런가봐요.. 하.. 역시.. 하.. 저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군요.. 맞아요.. 맞아요.. 분명.. 나중에.. 좋은 이유가 있구나.. 저는.. 정말.. 조금.. 조금.. 좀.. 걱정마세요.. 당신한테도.. 분명 좋은 날이 올거라고.. 저는 있으니깐요.. 확실히.. 당신이.. 분명하고.. 분명하고.. 나중에.. 나중에.. 꼭 이루시고.. 좋은 이유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 오지.. 또 올라온다.. 오지 말라니까.. 진짜.. 오지마라니까.. 진짜.. 아직은 또 올라와야.. 조금이라도 위드해주고.. 응원해드리면 되니깐요.. 항상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한 번 하고 있을게요. 그럼 잘가요. 오늘 그렇게 웃으니 예쁘시다. 웃으면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항상 밝게 위도 정착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지말고요. 잘가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 잘가요. 안녕.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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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